자, 집중하자, 이기자, 이떡하자 진짜 집중해서 하자 진짜 리얼들 중, 오케이 택배는 어때? 난 존나 좋은 듯? 택배는 좋지, 항상 카직스? 카직스요 저건 원딜 아니야? 저건 원딜이야 카직스 밴 할 필요 없어 어, 르블랑 리신을 살려? 저게, 1핑 먹자 진짜 돌아버리겠네 나갈 거 없으면 리신 1핑 깟게 그래 우와, 저신을 살려 큰일 났다 너네 그러니까 큰일 났다 너네 인정 아니, 우리 2, 3에 상체 다 뽑을까? 그래도 되고 패 라이즈 하던지 어, 괜찮은 듯? 라이즈 라이즈 인정 라이즈 돌리던가 난 웬만하면 안 할 거야 라이즈 아, 그래? 특패면 더 더워가 절대 안 돼 그래? 라이즈랑 서포터 뽑을까? 탐, 켄앤하고 스포트팬데? 어 켄앤이 좀 그래가 보여 만약에 바텀 뽑으면 뭐 뽑아? 그냥... 레오나? 근데 레오나 그러니까 원딜 나가서 뭔가 이렇게 짤리면 애매해질 것 같아서 그냥 뭐랑 해도 좋은 레오나랑 하는 느낌 확인 확인 나 켄앤 한 번 해볼게 나 켄앤 그부도 한 번 해봐야되고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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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또 포지자 좋구나 드나? 포지자 좀 개사기 같긴 해 뭔가 느낌이 포지자 들어가요 이떡 가자고 이떡 이떡 우리가 가면 안 돼 가보자 화이팅 집중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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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집중하자 정말 너무 우리 이상하게 두 번 졌다 인정? 인정 이거 얘네 근데 보띠오 뭔가 리쉬 안하고 그 상거리에서 개짓거리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나 역법하줄까? 역법하께 역법하께 아 우리 바텀 잘하니까 우리 사이드가 다 잘해서 어디 시작할지 모르겠다 남순 들어왔게 정상아 이거 3레벨에 그 트패 그것만 콜해줘 트패만 따지면 안다닐거 같아 상대가 다 미치하는데 상대가 다 미치하는데 이제 단발라인 상대가 나도 똑같아 칼부쪽이야 상대가 똑같아 칼부쪽이야 상대는 계속 푸쉬할 수 있고 대구 미드 지금 푸쉬당이 가마서 얘네 미드다 미드 됐어? 내가 먼저 가 일단 내가 먼저 간다 아 미안해 이거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긴 하거든 이거 살 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위에 봐야 돼 얘네 죽일게 얘네 마무리했어 갈 수 있어 갈리오로 2초 아 미안해 원성아 아 괜찮아 괜찮아 스킬은 언제나 아 근데 마우꺼 좀 에바였어 얘네 밑에까지 할게 근데 이게 예쁘실까 생각해줘 욕먹으면 육렙 될거같아 근데 여기 찍히네 상원 탱악다 얘네 스킬 아니다 로빙이 겁나 싫는데 스킬 탑 한번 다이브 한번 바로 보자 탑 바로 볼게 이거 특패의 궁만 좀 못하게 해줘 래온이가 나한테 붙여보자 붙어줄게 붙어줄게 래온이가 내가 훨씬 빨랐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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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아 너 조심해 스킬 택지 여기 스킬 해볼게 레드 갈게 아 이거 진짜 먹을게요 자료밤만 궁혼이라 그냥 철량을 미치지 말까 나 여기 한사이틀만 볼게 여기서 한사이틀만 볼게 아 이거 자영 올라와봐 자영 올라와봐 자영 오면 잡았어 어 섹시하다 전람볼게요 이러면 조금 뭐라 뭐야 이거 이거 할래? 상하면 좋은데 우리 여기 뭐야 긴장하셨는데 저신 만나서 긴장했다 긴장했다 긴장 많이했다 나 필리오 나 필리오 올레비야 이거 홈블 먹을게요 택배공 있는거죠 집갓다가 용먹게 택배공 택배공 박취기 두번 아 용싸말라고 아 용싸말라고 4대5 이겨 지금 물려도 되긴 해 어 지금 물려도 되긴 해 살짝 빨려봐 살짝 뺐다가 선처리 할게 나 궁 2초 1초 궁 돌아 1초 나 일로 달아갈게 나는 이뻐도 못해 이뻐도 못해 어 선처리 있어 선처리 있어 가도 돼 나 살짝 아이고 해도 해도 기럭춤 기럭춤 내가 뗀다 어디간나 뗀다 못먹자 르반이형 빠졌어요? 르반이형 르반이형 저승 가셨어요 연마대형 만나고 있습니다 두중에서 지금 사라나 팍 두납 딜드인데 힐 누구 받았지 누구가 있습니다 저걸터리 여기에도 넘어가는 데 한 번 빠졌고 자 여기 자르반 여기 자르반 백쇼한다? 이 씨발련아 어 뭐라고 아 뭐할 뻔 아니 숨은 게 너무 당겨 그렇게 아니 다쳐먹잖아요 킬도 줬는데 블루도 드셔보세요? корп협 아 아 인정 인정 가자 이래야야 라인네 철각공이다 원컴 나에게 스패베 바텀이었어 스패베 부터 하자 스패베 부터하자 스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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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스패베 한번 더 할게 스패베 한번 몰라 스패베 혼자 해 스패베 스패베 최하 스패베 스패 스패베 스패베 요새 패 Hell Esteem 오케이 여기까지 인거 마다 툭 다 뺐어 괜찮아 안 죽잖아 이거 어우ỏ어어 이거 죽는데 이거 죽는데 까비야 너무 좋았다 리신 좀 차단하고 할게 다시 기술을 주겠어 에? 킹차단 아 리신 따락쿠는 주고 아 근데 방금은 한 번 할 때 되겠어 아 근데 이거 목실 못 자는거 당신들라면 아니에요? 뒤에 에? 아니에요? 아님 말구나 쪼끔 멀어 에에에에 미드 2차 가자 야 기명아 가자 미드 가자 기명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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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확인 이걸 타비타에 전령 안간다고? 진짜 게임 게임 개허전이다 진짜 와 550홀드를 안 먹어 얘 혼자 아냐 형 나머지 패스 손잡네 편차이 조사하게 이거 계속 조사가 없게 나 10초 사낸 뭐야 뭐냐 너 나 나 살았어 나도 왔거지 다시 가 아 이거 누가 터트렸어요 이명아 우리가 갈게 아 이거 터뜨린거 누구야 체계명 죽였다 이게 아 저기에요? 저는 여기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터뜨린거 사고를 이만인가요? 가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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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용용 아 이거 너무 혹할뻔해서 큰다 아 너무 말이 손등력이 있어져 이게 가요 가세요 저 멉니다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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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 궁화요 에큐 없는데 나 2초 1초 급해요 그부 아래 나 가요 그부 아래 그부 아래 그부 아래 그부 아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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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 해볼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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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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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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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 아래 아 저요 펭수 휴대전화 비교 좀 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진 게 말이 안 돼서 Not bad 네 그 교수님 저희 탑미드가 리신을 위해서 캐네라이즈 인정이요 시원시원하죠 확실히 근데 게임 할 줄 아시네요 아 딱 보잖아요 저희는 교수님이 저희 현역 때 스코어 아시죠? 아 알죠 스코어 선수 느낌 조금만 내주시면 우승 가능하니까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제가 잠시 세대역 옆에 인형 뽑기 있는데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스코어 선수 만났어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 사진 찍었음 그때 신기하죠 오늘을 위해서 사진 찍었나 보네 그러면은 그런 거 같아요 아 갔는데 스코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스코어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이래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신기하죠 이번 ALM 저코어 보여주시는 거네요? 저코요? 저코요? 확인해요 저코 말고 저코어요 아 저코요 아 저코 신났네 확인해 저토진 저토진 말고 저토진 하면 안 돼요 알게요 저토진 확인 근데 3레벨에 Q 맞췄으면 1에 2였을 듯 무조건 이기지 저거 날 너무 쉽게 버리지 말아줘 내가 먼저 붙은 거라 무조건 그거 한번 볼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아니 저 우리 팀원들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려고요 아 그래 근데 다르바님이 빈자를 많이 하셨어요? 어 저신보고 내가 봤어요 아 진짜 콩을 타는 침치더라고 와 근데 이거는 너무 심했는데 이거? 이거 진짜 극한의 역갱이잖아 아 개잘빨 이렇게까지 빨았는데 이거 플레이를 이렇게 한다고? 아 그니까 나는 요즘 당황했어 이게 죽된다고? 하지만 텔레포트 춘신 맛 좀 봐야겠는데 이거는? 춘신 진짜 아 존나 이름이 왜 이렇게 허접해 보니 춘신 뭐가 이상한데? 춘신 개빡이에요 죄송한데 아니 뭔가 약해보여요 아니 이름이 너무 잡밥 같잖아요 근데 그 춘이라는 단어가 되게 약해보여요 경호 형 근데 현역이지 근데 네 언제 가게? 아니 왜 갑자기 갑자기 나 분위기 안 좋아지 그런 말을 하네 아니 경호 형 경호 형 코치를 안하나 해서 아 그니까 원석아 응 나보다 먼저 가셔야 되는 분이 두 분 뒤에서 아 원석아 나도 코치 할래 저 코치? 어 형 그러면은 내가 자리 하나 구해줄까? 어 근데 실제 친구들 그 PC방 모여가지고 코치로 받을 수 있어 의지는 진짜 빡이야 진짜로 아 그래? 생각해봐야겠네 어 그거 조금만 좀 해주고 어 그래도 일자리가 있네 코치로 해도 보니깐 다 돼 그거는 확인 확인 아 근데 우리 팀 잘한다 뭐한다 뭘게? 다들 좋은데? 우리 팀 나대지만 않으면 돼 내가 봤어 흙만 안 내면 될 듯? 아니 형 우리 팀이 아니라 일단 벤 일단 뭐 스트레시 와 근데 추목과 레넥이 어떤 포스를 애들한테 품길래 필벨이냐? 본인이 잘 아시지 않아요? 아 아 맞네요 네 아 왜 그때 얘길 갑자기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레넥톤에 이해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팍 상하네요 아 여기 한 명 더 있네요 아 여기 한 명 더 있네요 아 저신 또 푸는데? 춘신 보여드려요? 괜찮을 때까지 한단 마인드 아니에요? 아 리신 안 할래요 저 이제 스크립도 안 할게요 그럼 푼신은 보여줄게요 아 김민규한테 떨켓다잉그 아니 그걸 봐 뭐 할래요? 라이즈 한 번 더 하던지 풍 안하잖아 라이즈 아 나 해 어 어 그래 저도 라이즈 잘해요 잘하는 거 맞죠? 저 님들아 키아나 한 번 해도 돼요? 아니요 에 아니 키아나 진짜 좋긴 한데 키아나 좋은 거 다들 인정? 그건 인정 어 근데 키아나 하면 이거 말릴 수가 없을 거 같은데 그치 말리기 전에 이제 불어가 있어 아니 키아나 각인데 이거 하세요 에 할게요 아 근데 빅토르 면은 개꿀 아니에요? 키아나한테? 인정이긴 해요 저분이 빅토르의 신이래 아 신이면 배네 저거 사기야 저거 못 막아 빅토르가 이거 저 챔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쪼로 보다 잘하나요 저분이?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쪼 정도로 이제 불릴 정도면은 아유 쪼 맞게 빡세요 챔 자체가 좋아요 챔 자체가 챔 이상이 챔이에요 그럼 제가 나갈 때 키아나 주세요 키아나 예? 키아나 예? 에? 에? 키아나 아 킨드할게요 그러면 아 키아나 한번 하세요 아 키아나 아유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 아 이거 왜냐면 저 진짜 솔렉에서 많이 연습할게요 근데 이런게 또 증명을 해야돼 인정 이제 한번부터 없어져요 저 이거 제이스 나오면 그라가스 갈게요 그라가스 친놈이거든요 인정 제이스 나오면 진짜 그라가스 개꿀이에요 진짜 갑자기 라이즈 그냥 지린다 уч 어 핑크까지? 이 사람들 진심이다. 핑크가이바 같다. 그브가 핑크네. 내가 W로 그루를 뺏어줘? 뺏어줘. 아냐 아냐 라인전 해. 그루로 들어갈게요 일단. 상대 그브 우리 상캠인 듯. 이거 갭비. 믿어봐줘 믿어봐줘. 히털 있어? 없어 없어. 제이스텔 제이스텔. 이거 길게 하면 블리츠도 뛴다. 이제 집 갔다가 뛸거야 블리츠는. 포기차 사서 뛸거야. 형 이거 제이스텔 뺏다? 나 1차 맞을 수 있어. 일단 포기차 끼고 나도 방해할게. 아 포기차 끼고 뛰면 줘. 이거 볼게. 아니 갈리긴 했거든 얘네. 바잡을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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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고. 어 어 살았다. 갈리츠 바탐이야. 어 갈리오 붐 아직 안되긴 한다. 갈리오 랩이야. 이거를. 이걸 줘야된다고? 이거 맞냐 김영아? 이거 아니지. 그니까 이거 그냥. 개쌍 플레이하네. 뭐야 이거 왜이래. 같이 일상인적사람들 쇼부춤이야 진짜로. 이게 진짜. 몇몇이 오는가게도. 요엄치 개는 많아먹는데. 일레피트 막 저막온다니까. 흐흐흫. 아니 그. 배우는데. 그브가 핑크 싸는거 처음봤어. 나도 처음봤어. 그브 탑이다. 여기 있다. 갈리오 붐은 이심해. 근데 마나 없어 갈리오. 붕마라 밖에 안됐다. 붕마라 밖에 갈리오. 아 이 새끼 또라이냐 이거? 아 이 친새끼. 죽여 저거. 아 나 죽겠다. 나 빼야겠다. 노플? 아 진짜. 짤냐? 짤보. 와. 짤보 짤네. 가자. 갈리오 공만 뺄게. 죽여버리자 그냥 죽여버려 얘. 뭐하십시오 우리. 천천히. 또 해도 돼. 또 해도 돼. 또 해도 돼 이거. 나 땡이있어. 나 땡이야. 나 땡이야. 라인 2개 있다. 어 씨발. 제이도 오플해. 꿀 쏙 뺐어. 나이스야 우리 바텀. 나 뒤쪽으로 가는 중. 우리 바텀 개자라. 잡아주세요. 나이스 사왔고. 최기명. 호우. 이런 판을 미친 사람들이요. 호우. 호우. 이거 뺑? 어 같은데? 야 어디로가? 아니 근데 존나야. 말도 안 되는 업지 다이브를 존나 안 줄게. 아까부터. 말도 안 되는 업지 다이브를 존나 안 줄게. 말도 안 되는 업지 다이브를 안 났어. 중발했는데? 제이스 한 번 더 하자. 에이스 간다. 예. 일단 리플. 리플 하고 오는 거 죽여. 나 군빠가 죽이냐. 아 혼자 가냐? 까따올게 나 그냥. 이미 싸우고 있었는데. 아 시발. 뭐해 쪼거. 너 혼자 일단 해봐. 나 갈게. 글쎄 노포에서. 아 글쎄 진짜 짜증나. 시발. 아 시발. 아 뭐해. 아 진짜. 아. 뭐해. 장미가 나갔어. 아니 지금. 아 니지야 이승이 집을 왜 안 갔을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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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어디있어? 킹들 있어 이거 대지했으면 죽은거 아니야 저거? 맞아 대지했으면 죽었어 키아나 숙련도 좀 아쉽네 나도 일단 미드로 뛸게 박성도 막아야겠나 미드에서 보던가 이거 갈게 나 궁이 있어 너 끌려서 이거부터 때릴까 일단 나 로빙 좀 나 일단 풀둘게 레이 좋으면서 안되냐? 총풀 너 스턴 한 명만 잡아봐 풀딜 넣긴 했는데 아 죽었네 아 죽었네 그분 요음 후에 푸식자는 나만 묻어있나? 나 이게 헛게 보이네 저거 거기 있어 이거 개색 헛게 보이는줄 알았나 아 호시자에 날라온다 내 저거야 그냥 끌고 막 끌고 가 나 이씨 그냥 죽어 나이스 호시자 키워 끌고 본다니까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이 새끼 너무 많이 나와요 바통 갈게 바통으로 간다 바통 가 바통 가 바통 가 우리 바통 가야돼 탄산금 탄산금 넣어드릴게요 까꿍이 있어 아 이거는 아 애매했어요 이거 인정? 솔직히 좀 애매했어요 안 애매했어요? 애매했죠 야 뒤에 또 온다 이 새끼 개새끼 이거 풍자 아니야 풍자인데 계속 뒤에 누구 있는 척해 아 아 아 저거 블리치라 무섭다니까 진짜 나 좀 도라이 선 할게 이빨 도라이 다운 도라이 컷 도라이 컷 진짜 도라이 도라이 2컷 뭐하냐고 바통 가야돼서 상체 이겨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상체가 왜 지냐고 말이 안 돼 구조가 이게 이상하잖아 게임 구조가 지금 아니 j5레벨 이거 뭐냐고 포킹마디로 해 이거 다 부서져 이거 야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너무 깝치는데 야 야 야 야 헌석 와야돼 와야돼 개새끼 지켜 그냥 안 물건 멀어 가야돼 우리 가야돼 돼지 끌렸다 죽겠다 이거 개새끼 아이씨 갈료 갈료조냐 갈료조냐 개새끼 아니야 이거 개새끼 죽었다 부서진다 형 뼈 부서진다 도망쳐요 나 진령웅도 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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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뚫려줄게 개새끼 아 뭐야 블랙채 잡았어 데이터 쌓았어 우리 공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라하스 안 할게 너 라이즈 안 할게 롤 안 할게 아니 시발 그라하스 그라하스 사람 아 범인 내가 피해자네 아니 맞게 맞게 가야돼 이거 진짜 빨리 초대해줘 아 우리 좀 진지하게 하자 근데 스크림 할 때는 왜 이렇게 지금 너무 쥐게임이야 이거 천상계 대회라고 웃으면서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조교수님이 저희 팀장이신데 자꾸 웃으면서 게임하니까 자리에 없는거 같은데 여기가 또 정말 잘한다 나 한번 테스트 해본거거든 형도 그런거 아니야? 테스트 통과 합격 감사합니다 아니 저라던 리신이 살아있는데 리팬을 안해? 어? 리신부터 안 가자 리신부터 왜 눌러버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괜찮아 괜찮아 아악 아 르블랑 먼저 먹어봐야죠 당신 리신 좋아하잖아 대회 때문에 무조건 할거면서 안해요 저 무조건 비자이 카드 있는데 안 꺼내고 있음 방금만 한거 아니에요? 응 치석이 좋거든요 거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챔프가 한 명 있습니다 치석 저드레드? 땡 저스토이 저스토이 본거같애 치석 저스토이 저스토이 에이 아 너 포식자 드러볼까? 어 포식자 런블? 어 이거 유성 의미없는데 어? 저 포식자 들고 저마들어도 되나요? 바텀한테 물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바텀한테 물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 뭐 일자루밍 이런거 와줄거에요 라인 따라 네 포식자 타구요 저 진짜 저마들께요 죄송합니다 바텀님들 근데 칸씨도 텔 못탈거에요 어떻게 확신하죠 그거 제가 확실하게 제가 그거는 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텔 타가지고 저희 죽으면 탁탁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돼요 텔 절대 안타요 못타요 답차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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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입대신가 우츠로 치석 진짜 오야? 진짜 오 치석 자오 뭐냐 저 손 안보이겠는데 저거 3조격? 조심해라 저거 저거 순식간에 하늘 떠있다 그 스카이크 고가있다 조심해라 이 판 약간 승리하기 힘들겠는걸? 저신 스킨이 이거 후쿵용 저신은 느낌 없는데 어? 스팸했다 치엔라고 있네 인정? 큐한번 더 일로 일로 2 일로 2 큐한번 일로 큐한번 큐한번 슬크한번 아 이거 맞으시면 어떡해요 지도야? 죽일까?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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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리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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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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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존중합시다 저희 리스펙에 리스펙에 산대 리스펙트 팩초점 좀 해주세요 제발 이게 밀렸다 이러면 야왕이 킥빵? 내가 미드 에이 6랩 오 오 맞췄어요 와 나도 맞췄어요 나도 맞췄어요 원석씨 나 사슬 지렸다 원석씨 개잘 나 특혜요 그냥 사슬 확뽕이에요 확정 비교 좀 많이 해놨어 어 근데 이거 애매한데 여기 맞어 탈빼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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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복지용이라 틸만 빼도 돼 오면 내가 먼저 할게 하이 스펙 있어요 아이고 see 하이 스펙 하이 스펙 다시 다시 다이 투피할 해 타피 받았는데 죽었는데 하이 아 뭐 게임이 아니 근데 이거 상대가 테리 어 탑차이네요 이거 어 탑 테리 있었으면은 이거 오우 좋았는데 아니 제가 텔이 있었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삽차이가 이거 확실하네 가시죠 플래시 있음? 콩콩이라 괜찮? 가자 가자 럼블를 포식자 있어 제 신발이 없어요 삽차이네요 아 레온아 레온아 할께가x3 풀옵서 끝까지가 정말 포샤들던새끼다 이거 끝까지가 그냥 엄벌에 처해 그냥 아 아 끝까지가 미더다이브 미더다이브 다음부터 열심히 밀어볼게 아 저 어 여기 돼요 다시 아 탑 차이 아 씨발 아 씨발 게임 왜이래 갑자기 아 진짜 게임 못하겠어 진짜 저한테 그랬잖아 아무것도 안하시니까 그렇죠 아 왜 아무것도 안해요 아 계속 바꿔주는데 뭐해요 제가 아 쟤 푸시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 푸시 하세요 푸시 하신다며요 아니 저만 들고 뭐하냐고 아니 저만 들고 뭐하냐고 미드 어떻게 할래 내 노플 노플 미드 노플이야 내 노플이야 3점 3점 간다 와우 이곳을 야옹파 야옹파 야 살짝 풀어줬어요 살짝 아 카시 카시 궁풀이다 카시 궁풀 인정 탈지 탈지있어 탈지있어 나 음파 내도 못잡았다 인정 여기 여기 오시겠죠 여기 오시겠죠 탈이 세진다 야옹파 풀공 다있죠 내겐 더 응척 탈이지 풀공이 있어요 아유 아유 뭐하세요 풀공 다있어요 Q 먼저 풀게요 탈 탈 탈 탈 봐줘 탈 봐줘 탈 봐줘 탈 15초야 탈 15초야 9초 타고 왔는데 신터킬 괜찮아 1명 3명인데 이거 밀리겠는데 이러면 못하겠는데 이거 할래요? 이거 한턴 저거 빼야돼 벤시 궁을 일단 빼고 자 탈 타줄게 탈이 아 타지 말거야 아 저희 못 믿으셨다 리드님 우리 이제 믿을게요 해갔던게 있어가지고 어 바텀 물렸다 나이스 다시 가는 중 마이갓 네 리드 개피 네 다 개피 이거 풀은 모르겠다 풀쉐크 제대로 하네 아 이 새끼 이건데 아 저 새끼 개쉐키 아비를 사용했습니다 마나 하나도 없다 저 여기서 밤비로 걸려간다 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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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공 밤비를 이거 나 살짝 쪼이고 있긴 한데 확인 한 번 더 갈게 진짜로 진짜로 타고 올게 나 가야되 한사만 버틸 수 있어? 안 돼 자 저 그러니까 힐을 줬어? 제 흐흫 흫 흫 흫 흫 흫 흫 이거 진짜 와이오니아 같네 거기에 레오나 레오나 갈꺼같아 간거 같긴 한데 업하지 나이스 거울이 바탕 갈게 나 혼자 낄듯 비포까지 어 미드 빅토르 나 믿어볼게 나이스 잘해 역시 허원석의 편이었습니다 흑도그 잡은거같아 레시 레시가 삽 한번 받아라 잘 컸다 어 원석씨 캐릭하고 나왔다 다들 나이스 한 번씩 나이스요 원석씨 캐릭하 한 번 차줘 찾게 이거 한 번 나 근데 공 없어 천천히 가는 중 오케 노플 빼야되지 난 뺐어 나 나나나나나 이거 이거 자빠지 요번에 또 싸우자 또 싸우자 일영 주 일영 미드믿미드믿 산 산 산 사놨어요 너무 잘 빨았다 이거 이거 이거봐 이거 아우 그래야 레오나 아 너 버렸 레오나는 내가 잡을게 물렸다 슬로우정도만 버려줄게 딜 안나왔어 나 버리고 자우비크루도 자우비크루도 자 가는중 미포랑 레오나 궁없어 지금 싸워야되긴 하는데 지금 싸워야되긴 하는데 바꿔진 않네 어 못죽여 이거봐 이거봐보자 너 많았네 뭐야 아이고 퀴엘다 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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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이 찾는거야? 지명이 찾았다 한 번 친다 비토로 한 번 찬다 다들 강하고 단단히 하고 있어 비토로 전혀 한다 그래? 카시 찬다 카시 갈게 걸렸어 카시 백집 27년 올라왔다 미드 보자 미드 보자 이 씨발려나 너 찾게 나 레고나 잘랐어 나이스 나이스 진짜 카시 있다 김영아 김영아 나 갈게 나 갈게 가봉이 갈게 가버려 나한테 그러냐고요 진짜 아니 근데 게임이 초반에 뭔가 누가 이렇게 하면 이상해져요 솔직히 왜 이러는거야 우리 니 투자를 했으면 딜량 1등이라도 하던가 투자 안받으면 내가 맨날 딜량 1등이냐고 뭐 투자를 안받아요 저희가 4렙 때 4렙 때 따이브 쳐드렸잖아요 같으면 아니 저 박고봤잖아요 뭐 팝찬이요 1위였으면 이겼는데 그거 1위였으면 이겼는데 1위였으면 이겼는데 솔직히 오늘은 질게임 많았고 저희 내일부터 질게임 합시다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 저희 우승이네요 저희 첫 경기 상대 서포터 닉네임이 뭔지 아시나요 뭐죠 이상호요 저희 우승이에요 희석들은 다들 마음속으로는 느끼셨던데 솔직히 첫 판 하고 저 솔직히 느끼고 그냥 뇌 하나 비우고 꿰망했습니다 두개 아니었어요 두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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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in no